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추웠던 겨울은 언제인가요? 밖에 나갔다간 머리카락이 얼고 배송 한 번 시켰더니 렌즈가 얼어서 오고 볼일 좀 볼까 했더니 변기 물이 얼어있고 얼다 얼다 스노우볼까지 얼어버리고 님들 올리브유 얼었어 매장 아닌데 정수기 물 얼었어 너네도 그렇지 저판기 안에 물 얼었어 얼 수 있는 건 다 얼어버려 겨울왕국 생각나게 했던 2017-18년 겨울 바닷물까지 그대로 얼어버렸던 지난해 겨울도 만만치 않았어요 서울은 지난해 겨울 영하 18.6도까지 떨어지며 35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죠 11월부터 기습한파가 들이닥친 오늘 아침은 또 얼마나 추웠나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 속 가장 추운 겨울은 이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겨울은 추운 겨울이 될 만한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겨울 한파를 몰고 오는 주범으로는 라니냐 현상이 있습니다 동태평양 적도 지역의 바닷물 온도가 평상시보다 0.5도 낮은 현상이 5개월 이상 지속되면 라니냐라고 하는데 올해는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0.8도 낮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남아시아와 호주 지역에서는 홍수가 페루와 칠레에서는 가뭄이 일어나는 등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는 한파를 몰고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전 라니냐는 아니지만 라니냐 패턴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에 찬 공기들이 잘 내려올 수 있는 패턴이 된다 하지만 라니냐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꼭 한파가 불어 닥치는 건 아니고 발생 위치나 강도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북극의 찬 공기 소용돌이는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는데 소용돌이가 약해지면 북극 진동지수가 음을 나타냅니다 북극 진동지수가 음으로 내려가면 급지방에 한기를 가두던 제트 기류가 느슨해지면서 한반도까지 한기가 내려올 가능성이 커지죠 올해도 북극 진동지수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울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북극 얼음이 많이 녹을수록 제트 기류가 약해져 남쪽으로 찬 공기가 밀려오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에 찬 공기를 남쪽으로 더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더 자주 나타나고 있거든요 북극해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지역은 바렌츠카라해 바렌츠카라의 헤빙 자체도 굉장히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겨울은 아마도 추울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3개월 전망에서 월별 평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80%라고 전망했습니다 추울 조건은 다 갖춘 올해 겨울 모두 단단히 대비해서 이번에도 한번 버텨보자고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